먹지마! 낯선 사람이 주는 거 먹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납치关긴 큰일 날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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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Hindi 안 돼 녀석석한테 정했네 안된다고 x3 안 해 안 해 안 해 허세상 세상스 여기 아빠 밖에 나가서 맘마 좀 먹고 올게 맨날 집에서 햇반이랑 볶음밥만 먹으니까 안되겠어 도저히 외식 좀 하고 와야지 그렇지? 갔다 올게 이쁜이 오이야 이뻐 할로 모짜렐라 모짜렐라 치즈돈까스 여기 있는거 모짜렐라 치즈돈 모짜렐라 치즈돈 모짜렐라 치즈돈 모짜렐라 치즈 일단 옷을 갈아입어 옷을 갈아입은 다음에 고짜렐라 치즈돈 다음날 잘 진짜 진국이래요. 알면 알수록 괜찮은 친구다라는 생각이 들죠? 진국? 아시죠? 우릴 만큼 우려서 더 이상 국물이 안 나온다는.. 화이팅! 화이팅! 올라갑니다. 새해 상승! 새해 상승! 맘마 먹자! 가자! 애기 맘마 먹자? 맘마 먹자? 가자! 애기 맘마 먹자? 가자! 맘마 먹자? 으야... 맘마 먹자? 가자! 지금 친구가 저희 집에 들어가가지고 애기를 부르고 있어요 과연 잘 할지 성공할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ㅎㅎㅎㅎ 아기와 함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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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ppelle 아기와 함께 어이 아기와 함께 아기와 함께 그리할래 일ут 제이 왜 혹시 먹어? 들어와 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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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불러줘 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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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왜 한 번에 그렇게 했어 어 애초에 반응이 없습니다 아 진짜? 반응이 없어서 사료로 유인을 해서 밥은 먹었는데 밥도 남겼네? 예 다 안 먹었습니다 천재 고양이네 세상에 오랜 이봐 바로 알아봤네 이거 귀여워 똑똑한 건 똑똑한 건데 나는 좀 서운하다 허지 어찌 그래? 아 세상에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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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새끼 말고도 내가 이쁘니까 세상에 아이가 이뻐 도구 이뻐 친한 척 하지 마아오 친한 척 하지 마아오 예 бо 이뻐 아이자 아이 잘했어 진짜 왜 이뻐 먹지 마 먹지 마 낯선 사람이 주는 거 먹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낙지 당해 큰일 나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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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도 해 그러지마 아니 아니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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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집사는 정했다라 안된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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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뜰 너 누가 이렇게 이렇게 헤프게 그냥 어? 아까 전에 대문 열렸을때를 생각해봐 사람 찢었다 근데 지금 깡깡 한번 이렇게 어 하니까 나는 그냥 저렇게 서비스하러 이제 기도관참까지 자면 살짝 털어놔 어? 발을 핥아? 야 안돼 안돼 발은 핥인거 아니야 내 발만 핥아야지 아줌비상은 그냥 발만 핥아 어? 그건 안돼 내가 너 맨날 뽀뽀하는데 이형은 발 핥으면 안돼 이형은 무슨 재미있어 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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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잠은 아빠랑 자야지 아기 그래도 잠은 아빠랑 자야지 아기 아기 이쁘니 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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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 거기 쓰면 안 돼 거기 쓰면 안 된다고 자식이 그냥 잘 오오오 허재이 가자 허재이 가자 빨리 먹어 허재이 그냥 가라 그래 마침부터 나오지 마 허재이 가자 안녕 허재이 너 정말 너 너 진짜 너 어이씨 품니까 봐줄래 품에 흐흐흐 흐흐흐 흐흐 그녀는 할머니 내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